10th place, Boston Celtic 빌 레어셀은 13시즌 동안 셀틱스를 11번의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보스턴 팬들은 그 기간 동안 역대 최고의 팀을 즐겼고 셀틱스의 왕조의 위대함을 가장 많이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62승은 빌 러셀이 활약하는 동안 가장 많은 승리였으며 NBA에서 가장 좋은 수비평점을 받았습니다. 모제스 말론이 1982년 76어스로 트레이드되기 전 필라델피아는 지난 6시즌 동안 3번의 파이널에서 졌습니다. 줄리어스 어빙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매직 존슨의 레이커스와 레리버드의 셀틱스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론이 합류하면서 76어스는 즉시 농구 강호가 되었고 17년 만에 팀 최초의 챔피언십으로 순항했습니다. 밀워키 벅스는 14개 팀에서 17개 팀으로 늘어난 새로 확장된 리그를 휩쓸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공격과 수비를 기록했고 압둘자바는 MVP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로버트슨, 밥 댄드리지, 존 맥글롱린의 플레이가 압둘자바를 잘 받쳐주면서 시즌 중 각각 20연승과 10유견승을 기록했습니다. 7th place, 로스앤젤리스 레이커스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함께한 3번의 우승 중 2021 시즌의 정규 시즌 총승수는 56승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2001년 팀이 세 팀 중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이유는 플레이오프에서 거둔 성과 때문입니다. 앨런 아이버슨이 파이널 1차전에서 유명한 타이론 루 스텝오버 플레이로 광분하지 않았다면 플레이오프에서 무패를 기록한 최초이자 유일한 팀이 되었을 것입니다. 6th place, Philadelphia 70 76ers의 68승은 당시까지 단일 시즌 최다 승수였으며 체인벌린, 할그리어, 챗 워커, 빌리 커닝햄은 모두 경기당 평균 18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체인벌린은 경기당 7.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윌리 존스와 루크 잭슨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년간의 실패 끝에 이번 시즌은 한 팀이 진정한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인 사례였습니다. 5th place, Los Angeles Lakers 셀틱스와 뉴욕닉스에게 번번이 패하던 레이커스는 1971-72 시즌, 위대한 선수들을 모아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팀 중 하나를 형성하였고 곧바로 NBA 기록인 시즌 34년승 달성하였습니다. 웨스트와 게일 굿리치가 가드로서 경기당 평균 25점 이상을 기록했고 체인벌린과 해피 헤어스턴이 페인트를 장악했으며 짐 맥믈런이 모든 것을 해냈기 때문에 다른 팀은 이들과 맞붙을 수 없었습니다. 4th place, Boston Celtics 1980년대 보스턴 셀틱스는 LA 레이커스와의 라이벌 구도로 NBA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셀틱스는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기록했고 리바운드 1위, 경기당 어시스트 2위를 기록했습니다. 5명의 주전선수 모두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버드와 맥케일은 효율적인 슈팅으로 각각 경기당 20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압둘자바의 노세화에도 불구하고 LA 레이커스는 매직 존슨과 제임스 워디의 활약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7명의 선수가 경기당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팀 평균 어시스트와 공격 평점에서 리그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애쇼타임 속공 스타일은 팬들을 열광시켰고 상대 선수들을 코트 밖으로 몰아냈으며 존슨은 버드를 제치고 리그 MVP로 등극하였습니다. 2nd place, Golden State Warriors 커리, 듀란트, 탐슨이 모두 경기당 평균 22점 이상을 기록했고 그린과 이꽈달라가 큰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당 30가의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를 선도했고 스티브 커 감독의 모션 오펜스는 종종 3쿼터 막판까지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스타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BA 역사상 이렇게 이타적이고 지배적인 올스타 4명을 보유한 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1st place, Chicago Bowl 마이클 조던과 스코티 피펜의 1990년대 불스는 72승으로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세웠고 이는 2015, 16년 워리어스가 73승을 거두기 전까지 20년간 NBA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조던, 피펜, 데니스 로드먼, 론 하퍼가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올린 NBA 역사상 이렇게 사나운 4명의 수비수를 보유한 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토니 쿠코치, 스티브 커, 룩 롱리 등 조연들 역시 탄탄하고 노련한 역할 분담이 가능한 선수들이었습니다. 18개월을 쉬었다가 지난 시즌 말에 복귀한 조던은 여전히 최고의 선수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며 MVP를 수상하고 득점 부문에서 리그를 이끌었습니다.